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. 보통의 병원들이 절개를 하는 데가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구렛나루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구렛나루 뒤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. 참고로 저는 옛날에는 구렛나루 사이 여기다 했었어요. 한 2, 3년, 3, 4년 전부터는 다 이 구렛나루 뒷라인으로 해요. 왜냐면 뒷감대 갈아주려고. 그래서 만약에 광대수술을 절개를 여기를 한다. 그럼 여기는 손 못 대요. 그리고 구렛나루 앞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피하세요. 왜냐면 앞으로 절고라면 이 뒷감대가 너무 많이 남아요. 그건 재수술하기도 힘들거든요. 구렛나루 속이나 구렛나루 뒤쪽에서 절개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라.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가끔 요새 보면 이 앞에 절개하고 들어가서 옆방대는 들어가는데 이 뒷감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. 저는 뼈 절고를 여기서 해요. 왜냐면 이 턱관절이 입을 벌리면 여기까지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영양을 안 주는 최소 마진이 여기예요. 근데 절개는 여기서 해요. 피부 절개는. 이 부분, 이 부분 뒷감대를 갈아줄 수가 있어서요. 근데 구렛나루 앞쪽 라인을 절고를 하면 여기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여기를 손을 못 봐요. 그럼 뻘록 튀어나오게 돼요. 여러분들 광대 수술 전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. 간혹 여기, 심하면 여기 자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. 그 다음에 고개 들어서 보면요. 제가 뼈 절고라는 데는 여기예요. 그리고 여기를 갈아서 없애는 거죠. 보이시죠? 근데 여기를 절골해오면 이 부분이 꼴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죠. 그래서 절골 위치가 가능한 이 템포랄 프로세스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비수름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갈아주면 뒷감대가 없겠죠.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.